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일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자꾸 요령을 피우거나 사심이 개입해서 왜곡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해결책이 점점 꼬이게 되고 해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래의 특정 인물 때문에, 특정 교회 때문에, 특정 집회 때문에 코로나의 재유행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자나 대통령은 시생양 찾기에 깊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또 동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인정하지 못한 채 희생망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계속해서 책임을 증가한다면 결국은 국가가 셧다운에 이르게 될 위험도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8월 28일 날 신율 맹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속재앙 찾기와 책임 떠는 길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율 교수의 주장입니다.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을 비롯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휴가지 감염자가 속줄환점을 근거로 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를 중대고비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악한시킨 측면이 정부에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실제로 방역 관계자들은 그간에 코로나19가 고온 환경에서 활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과 분석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여름 동안 대유행 재발 유지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걱정하던 8월 18일 날 김우주 내과의사는 이 데일리아 인터뷰에서 좀 더 소상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의 감염 전문 교수입니다. 9월이나 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각심이 낮아진 상황에서 7월 말과 8월 초 연휴와 휴가, 이동, 정부의 소비 진작책 등이 어우러져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 조금 안겨진 것입니다. 예견된 상황이 조금 앞당겨졌다는 이야기죠.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의 확진자의 폭증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선제적으로 전문가 말을 정부가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와 학습, 교육에 방점을 두는 모양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방역 실패를 예고한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방역 실패를 예고한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꼽는 것은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한 소비 쿠폰 지급 8월 17일에 임시 공휴일 지정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교회 소모임 집합금지 해제 이것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의 감염병 전문가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 실패의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김우주 교수가 다합니다.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으려면 전문가의 말에 따라 선제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확진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서 어느 단계에서는 의로나 방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넘어서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 실책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날 전국에 267개 해수욕장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8대 분야의 1,684억원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소비활동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뒤인 7월 1일 날 환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 1명이 타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확산세로 이미 7월 1일부터 돌아서는 것을 감지가 됐습니다. 이때 이미 방역 전문가들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8월 17일 날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서 소비활성화를 위해 예행 등을 장려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특정 인물, 특정 교회, 특정 집회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정부의 책임 회피하기와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주장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재난지원금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던 것이 감염병 이완 정책으로 현실화되면서 참사가 빚어진 것입니다. 정책 실기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촉발했습니다. 조성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종의 코로나19 파시즘입니다. 일종의 코로나19 전체주의입니다. 특정 종교나 특정 목사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데 방역 문제까지 책임을 호도하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송재룡 병의대 사회학과 교수의 주장입니다. 집회 일주일 전부터 확산 기조가 있었고 확진자 숫자가 서서히 상승했는데도 그 시점에서 정부는 임시 공위를 지정한 등 이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느슨하게 푼 책임은 뒤로 한 채 지금 정부는 희생망만 찾고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을 자취해서는 안됩니다. 통합을 강조한 정부가 2차 대유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든 것은 정직하게 정직하게 또 정직하게 정직의 기초가 돼야 모든 정직비에 쌓아올린 모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사실 그리고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과 여러분 출범했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인 gongtv도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